한국말 잘한다, 짱이다라는 말도 안 해. 일단 그러면 몇 개국어예? 어? 3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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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지, 4. 4. 4? 응. 뭐야? 어? 뭐야? 형, 리액션이! 3개국어. 야, 돔. 야, 돔. 깜짝이야. 야, 잘못해놨어. 오빠, 또방 터졌다. 매니저. 아, 인척다. 인척다. 야, 돔. 야, 뭐라고. 아무리 천천히. 뻥 뚫리는 거라 해. 뻥 뚫리는. 코어, 뱅스. 코어! 그 여자애가 생각난. 내가 맨날 따라하는 여자애. 누구? 암바의 여자예요. 이 여자. 표정이 그렇게 안 좋네요. 리사 진짜 열심히 한다. 지금 우리 주원이 웃고 있어요. 지금 고개 돌렸어요. 하나. 이제 보고 있어요. 승범이 깡지답니다. 바닷속. 아빠 사망. 그랜마 리사. 오 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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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테리. 이 정도 거리네요. 정말. 누워서 떡 먹으셔야.. 저기요. 저기.. 아, 저기요. 진짜 웃겨. 얘 지금 영화 주인공인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혹시 보셨어요? 홍보 게임? 네, 봤습니다. 리사님. 예, 양 대표님. 그거 또 봐서 말투를 못 쓸 게 아니라? 5, 6, 7. 아, 못 채팅하네. 세팅해. 5, 6, 7. 어린이네, 암아, 많이 해발wagen. 이러라. 이래 이거 좀 뭐하라고 하라고. 일하하. 5, 6, 7, 8. Lucas realized that he was thinking about it by his age. 뭐하이 рез obtii it! cosa? 너야 이거 뭐야! irritCar,meg kita! It doesn't matter. 빌떠줘 빌떠줘 약간 감귤 아가씨 같죠? 진짜요? 기다려봐 이거랑 사진 찍어줄게 약간 감귤 아가씨필이야 지금 야 진짜야 심각해 너 지금 완전 감귤 아가씨 기다려봐 여기서 이렇게 나와 나온 다음에 귀울드실처럼 이렇게 귀울드실사랑 귀울드실사랑 날씨가 너무 좋아 너로 가열되네 쇼널라 누구를 뚝려 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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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 능성상시 순 하옥재패 순 순 능성 영은 몇 명이 영은 뭐라고 그래요? 영은 몇 명이 영은 뭐라고 그래요? 아! 순! 아! 순! 아! 순! 아! 리사야 봐라! 얘를 올려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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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아! 원래 이렇게 하고 야! 리사야! 아! 진짜! 아! 리사야! 리사야! 이렇게 하고 아! 왜 나... 잠시만요! 왜 남의 플레이트... 니 플레이트에다가 하라고! 너 플레이트! 해봐봐! 이거 모르겠어 아! 아! 무서워! 아! 내 거! 아! 내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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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뽑고 싶은데...? 오빠 퀸 있어요? 오빠 퀸 있어요? 連색 아! 오빠! 왜 없어요? 오빠 때문에 못해요... 아! 정말! 1일 어 저희도 납치됐어요 리사 리사 리사는 납치 저희가 조회 중 진짜 슬기하다 춤춰 춤춰 아니 노래키고 이렇게 이렇게 오빠 이렇게 빨리 빨리 너 그럴 수 이상해 오빠 오빠 끝까지 하세요 오빠 끝까지 하세요 누가 내가 남자라면 사귀고 싶은 멤버는 이유도 말해달래요 리사 붙어 나부터? 응 아 진짜 짱이잖아 저희 표정도 이렇게 찍어주세요 이렇게 형 올려줘야지 리사 리사도 안 빼잖아 안 빼죠 자기가 그냥 요즘 뭐 잘하는 거 잘하는 거 잘하는 거 진짜 안 빼더라 리사야 리사 춤을 정말 잘 춰요? 응 와 난 짱이야 와 와 와 와 와 리사야 너 너 밀크티 먹고 친한 거 같아 나 한 거 같아 지금 세이퍼 그렇게 해봐 CF처럼 시작 CF 노력 빨리 연락주세요 가세 이게 뭐 리사야 멘트에서 가서 해냐면 너무 노숙하다 리사 어떡해 애들은 뮤지시 시작 안 들어 노래는 마지막처럼이죠 시수 언니 진짜 웃는데 너무 넓게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내 이름은 리사 그리고 롱다리 리사 저거 리사 여러분이 너무 긴장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긴장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팬분들이 와서 굉장히 큰声으로 응원을 받았기 때문에 긴장도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너무 긴장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았어요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3주 정도를 살 수 있어요 2마리죠 2마리 이번에는 오렌즈가 있는 친구는 낙하자 어떠한 멈출 땐 마지막 성과를 잃었잖아 마지막 성과를 잃었잖아 마지막 성과를 잃었잖아 뭐야 뭐야 주민은 어떡해 다리에 멤버들을... 다리 쭉 펴고 못 하겠어! 이상해 겁이 많아 자 공중에서 무릎 꿇히고 아!!! 아!!! 아!! Forever Young Forever Young Let's take it just to revolution Forever Young